떨어져서 한동안 날기 힘들 것 같소 어? 뭐야? 아니 이보시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유 안정을 취하시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침을 놔드리겠소 어? 어 여기도 어? 자, 이쪽도 어? 아니 딸기와 다리가 다 쳤는데 왜 그래 거냐고 자, 기다리시오 5개만 더 꼽겠소 2개 꼽으니까 우쭉 깜침 에라잇 이건 내 침이다 침 뱉으면 안 돼? 어허 불이 아파 입을 못 움직일게 입에 10개를 꼽겠소 아 마지막으로 10개만 더 꼽도록 하겠소 이것은 기니스 노전인가? 자 그만 꼽으시오 의사 양반 자 여러분이 편히 쉬고 계시오 편히 쉬라고? 어떻게 편히 쉬오? 입으시오 입으시오 어허 잠깐 그것보다도 내가 고장이 났다 그 말인가? 안 돼 고장이라니 내가 고장이라니 왜? 이게 무슨 소리야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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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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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헐 고장 고장 저 고장 고장 한 하하 안 돼 하ge 누구냐